오주여 피곤한 이 몸을 복부 무감소 배치산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주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기우이시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 무감소 배치산 빛으로 손잡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주여 주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기우시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하소서 오 세상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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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서 계시면 됩니다. 우리 인원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비시장인과 공부담금을 동시에 부를테니까 해당되신 분들은 그 이상 간단하게 인사를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말씀까지 하시지 않고 간단하게 고기를 수십시오. 한 번 홍보를 또 따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임수철 형제님 임수철 형제님 여전히 교리를 중반기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 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비하시던 김승수 미스테아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. 두 번째 이종채 형제님 이종채 형제님 이제 됐습니다. 여전히 인정하는 그 마음 최선 좋은 마음이죠. 우리 모의 같은 마음입니다. 저는 하노 핑계님 예사드립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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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님 마리나 장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. 고마워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강회수님 장님 소개드립니다. 신정계 예리사사님께서 명령해 주셨을 때에 대해서 고마워 계신다 합니다. 저희들이 복을 남들로써 제기 열심히 하고 계시며 약 100달 후에는 영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주에 제가 한 달 동안 친구들하고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. 본당 회장님께서 본당에서 드리는 숲을 신약 성경숲을 본당에서 부회장님과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. 아직까지 이스라엘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,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본당에서 세부 소식을 하시고 부회장님하고 하나님의 음료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. 제8단계 예리사 사감의 자 misunderstand & 신비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강회수님 장님의onia지에univers 사 flavours 사감의ocre 단체 한국 rings 사건소는 잘대播cours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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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